이게 12호니까 색깔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13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그 다음에 형태를 묻고 답했어요 나이도 묻고 답하지 않았나요 혹시? 잘 알아요 하지만 형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형태라고 배웠어요 형태?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고 대답하는 거죠 자 일단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컬러 어떻게 써요? C-O-F-O-R So what color is it? 그래서 빨갛아 Red 레드 그럽니까 그냥? 오케이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빨갛아 It is red It is red What color is it? It is red It is red What color is it? 여기에 It is 보이시죠? 네 여기에는 뭐가 보여요? It is It is It is가 보이죠? It is is 묻는말 It is 그리고 red 는 누구 뜻이니까? 붉은 빨간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 어떤 차? 빨간 차 어떤 꽃? red flower. 어떤 시죠? 그러면 빨간을 빨갛다.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뭐?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쓴다 했죠? 이거는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인데? 빨간 이란 뜻인데 이렇게 합쳐지면 무슨 뜻이다? 어떻다? 빨간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빨간은 무슨 색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슨 색? what color?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꽃이니? 이건 뭘까요? 그것은 무슨 꽃이니? 이러면 되겠죠? 그것은 무슨 책이니? 이름 되겠죠? 그쵸? 무슨 영화니? 그것은? 이러면 되겠죠? 그것은 무슨 영화니? そこ에 있는 사람들이 미화니? 그게 누구? 원, 무비, 뮤직디세요? 뮤직디라는 필더가 있어요? 뮤직디요? 멤버도 이래요? 뮤직디라는 필더가 있어요? 뮤직디라는 필더가 있어요요? 뮤직디라는 필더가 있어요? 뮤직디? 영화가 뮤직디인거 몰랐어? 저는 영어를 위한 이름을 보지 않고 그래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노랗다 Yellow 어떻게 써요? Y-E-L-F-E-O-O-O-W 여기까지 무슨 소리에요? Y-E-L-O-W-E-L-O 이 대답 듣고 싶어? 노란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t is yellow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그것은 흰색이에요 White 어떻게 써요? White 무슨 뜻이니까? 하얀 흰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앞에 B 동사 붙이니까 하얗다 어떻다 됐죠? 그 다음에 문장에 안 나왔던 다른 단어 초록색 소리부터 내줘야 아주 이상한 버릇이네요 초록색 Green 쓰는 법 G-R-E-E-S 그 다음에 까만색 Black 쓰는 법 B-L-A-C-K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란색 B 초리부터 Blue Blue B-L-U-E 오케이 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수 Mississippi 그 외 pilot